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 DOM을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 DOM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여러가지 항목들에서 document라고 하는 것은 document object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element라는 것은 element object에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 또는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제어할 대상을 탐색하는 방법은 document.getElementById 또는 elementsByName 또는 elementsByTagName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큐멘트 객체를 언제 사용하냐면 이 문서 전체를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이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element을 여러분이 찾고 싶다. 그러면 그 element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문서 전체에 해당되는 다큐멘트 객체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다큐멘트 객체에게 어떤 특정한 element을 요청해서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제가 콘솔을 하나 띄었고요. 여기서 다큐멘트, 다큐멘트라는 객체는 여러분이 정의한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큐멘트를 클릭하니까 뭐가 딱 뜨죠. 클릭해보면 이 문서 전체를 의미한다는 뜻에서 독타입부터 HTML까지가 딱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다큐멘트에 있는 어떤 메소드에 접근을 할 때는 점을 쓰죠. 점을 쓰죠. 점은 이 오브젝트 액세스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이 객체에 있는 어떤 속성이나 메소드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get하고 element하니까 신기하게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추천을 해주죠. 자, 그리고 엔터를 땅 친 다음에 어, 요거보다는 딴 걸로 이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elements, 복수용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element을 찾아준다는 얘기고요. by 태그 네임이라고 하고 여기에 속성값으로 뭘 줄까요? 자, div라고 주고 엔터를 땅 쳐보면 자, 노드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리턴해주고 406이라고 적혀있죠. 클릭해보면 자, 여기 이 406까지의 HTML 엘리먼트를 리턴해 준 겁니다. 노드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럼 제가 예를 들면 방금 실행했던 이 결과를 노드리스트라는 값으로 하면은 노드리스트를 클릭해보면 자, 여기 노드리스트라는 변수에 제가 조회한 div 엘리먼트 리스트가 쭉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for for 문을 돌려서 자, i는 0이고 i가 노드리스트.length 이것은 뭐냐면 노드리스트가 몇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가인데 406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i++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콘솔로그 콘솔.log 콘솔로그는 이 콘솔의 어떤 콘솔로그의 인자로 전달된 값을 출력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노드리스트라고 하고 i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뭐가 생겼죠? 이건 뭐냐면 이 for 문을 돌면서 이 노드리스트라고 하는 변수 안에 담겨있는 값들을 이 대문자 i를 하게 되면 노드리스트를 배열로 해서 이 배열에 있는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데 여기는 i값이 0부터 406번까지 증가하면서 대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반복 실행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406번까지요. 그렇게 해서 이 각각의 노드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을 쭉 가져온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getElementByTagName getElementByName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엘리먼트를 여러분이 동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재활 대상을 탐색한 다음에 그 탐색할 대상들 대상들에게 어떤 보통 이 웹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HTML 코드를 만들고 그것을 브라우저에게 부여하면 브라우저가 그것에 따라서 이 엘리먼트들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HTML은 그 이후에는 어떠한 엘리먼트도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와 DOM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를 쓸 건데요. 자, 다큐멘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CreateElement와 CreateElement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다큐멘트 엘리먼트는 이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에 추가될 특정한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것도 다큐멘트라는 객체가 하는 역할이고요. 물론 앞에서 봤던 GetElement 시리즈도 이제 엘리먼트를 조회하는 거고 그것도 역시도 다큐멘트 롤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엘리먼트를 우리 한번 생성을 해보죠. 자, 다큐멘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CreateElement 라고 하면 이름에 이미 나와있죠. 엘리먼트를 생성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인자를 뭘 주냐면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엘리먼트에 태그 네임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인풋 태그를 만들 거예요. 인풋 엘리먼트를 만들 거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앞에다가 변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IP라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 뒤에 있는 다큐멘트 CreateInput 이라고 하는 값을 이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엘리먼트의 레퍼런스가 잠주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이 IP라고 하는 변수에 부여가 돼서 우리는 저 IP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한 인풋 엘리먼트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IP를 눌러보면 자, 인풋이라는 태그가 생성이 됐는데 이 태그는 현재 타입이나 밸루나 이런 어떤 값도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현재 생성은 됐지만 이 웹페이지 상에 추가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제어하냐면 자, IP를 하게 되면 자, 이 엘리먼트의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서제스트 해주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인풋이라는 태그의 엘리먼트를 버튼으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타입이라는 속성으로 버튼 값을 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때는 이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 여기 있는 엘리먼트는 엘리먼트들은 이 setAttribute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IP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뭐죠? 자,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엘리먼트 객체가 IP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setAttribute라고 하고 자, 첫 번째 인자로 이 속성명 타입을 지정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 인자로는 버튼이라고 적고 엔터를 친 다음에 IP를 엔터 쳐보면 자, 인풋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아까와는 다르게 타입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속성 값으로 버튼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다시 setAttribute라는 걸 통해서 value 값을 줄게요. value 그리고 go, go, go 엔터를 딱 친 다음에 IP를 넣어보면 value 값이 go, go가 됐죠. 자, 그러면 이 현재 웹페이지 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메모리 상에 만들어진 이 인풋 태그는 인풋 태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웹페이지에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시면 이 DOM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죠. 이 제목을 요소 검사를 해보면 아이디 값이 타이틀이라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타이틀이라는 아이디 값을 통해서 이 DOM이라고 하는 이 제목 부분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뒤에다가 제가 버튼을 한번 추가를 시켜볼게요. 자, 콘솔 창을 열고요. 자, 우리는 IP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input 버튼을 만들어서 부여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이 DOM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갖고 있는 엘리먼트의 아이디 값을 통해서 이 엘리먼트를 가져와야겠죠. 다큐멘트 다큐멘트 겟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 그리고 타이틀 한 다음에 자, 이걸 또 변수에 담아보죠.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다가 담겠습니다. 자, 그럼 타이틀을 제가 쳐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먼트를 잘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죠. 제가 롤업을 하니까 저 타이틀에 해당되는 아이디 값이 타이틀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강조 표시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타이틀이라는 엘리먼트로 들어가고 자, 이 밑에 보시면 이 엘리먼트를 제어하는 거에 보면 element.append 차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append라는 것은 추가하다고 차이드는 자식을 추가한다는 것이죠. 즉, 컨텐트 영역에다가 어떤 다른 속 엘리먼트를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에 우리는 버튼을 추가하고 싶은 거니까 자, 타이틀 점 append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차이드 만약에 여러분이 어 인프 태그의 속성 인프 태그에다가 이 타이틀을 추가하고 싶다면 예 ip 점 append 차이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append 차이드의 인자 값으로 ip 즉, 인프 태그에 이 레퍼런스 값이 저장되어 있는 ip를 입력하고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DOM이라고 하는 엘리먼트 뒤에 우리가 생성한 이 인프트 엘리먼트가 이렇게 뒤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DOM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이게 쉬운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이 뭐 객체도 있고 인자도 들어가고 또 뭐 부모자식 관계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예제들을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또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DOM이 무엇이고 객체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머지 수업들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자유롭게 문서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